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오랜만에 첫 했을때 화면이 생각나는군요 한번 바꿔보았습니다. 이것은 뭐 어제 먹던 된장찌개 하고 어제 먹던거 하고 새로운 메뉴 새로운 메뉴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오늘 다 처리해야지 일단 고기부터 으음 흠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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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습니다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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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국물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너무 많아졌어 äter 한입 또 한입 식용 אתה의 음료가 nutzen 잔인 스타베이 아 저거 머리가 단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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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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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를 그냥 통째기로 넣어버리고 아, 그렇군요. 3인제 3인제 잘 안 보이는구나. 3개 없어요. beautifully. Marsh amen detto, emi, олн人員, Sora, 한입 1분정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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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 1분정도 고기 1분정도 치즈 3분정도 쪄게 1분정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고춧가루 아.. 잘생겼네요 김치찌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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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삼겹살 이거 누나가 해줬어 그렇고 어찌되다니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 삼겹살이 너무 좋더라구요 아 삼겹살이 너무 좋더라구요 아 삼겹살이 너무 좋더라구요 방송 몇 년 전이고 한 13년 13년? 14년? 아 아니네 그렇게 될 수가 없구나 아니네 그러네 한 13년 했겠는데 방송 시작한 지 최초로 시작으로부터 아닌가 내가 중3 때 처음 시작했나 방송을 그게 언제지? 중3 때 한 거 같은데 13년 되지 않았을까? 내 아프리카 아이디 만드는 날짜 나오지 않나? 개설일이 2005년이면은 이거 아닌데 이 아이디를 안했는데 아 이거는 만든 날짜를 모르겠네 제 원래 아이디가 지금 쓰고 있는 아이디가 아니어가지고 2005년도 음 한 13년 된 건가 됐어 요리 계해 지금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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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